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단어 비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번호 알 우리 우리 부흥 공장 공장 롱자 휴일 휴일 무엇이든 장나오를 걦게 될 것입니다. 수당 สู้ต่าง ประเมา Venus x2. 공장 롱자 휴일 받다 큰 회사 그럼, 우리처럼 작은 공장들 그래서 그렇군요 인증 크리스마스에 우리 공장은 휴일 근로수당이 없어요? 응, 공휴일에는 없어 일요일하고 근로자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다 그럼, 우리 공장은 일요일하고 근로자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요? 그래, 큰 회사와 달리 우리처럼 작은 공장들은 다 그래 그래서 나도 휴일 근로수당을 못 받다 아, 그렇군요 이제 두 번씩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응, 공휴일에는 없어 일요일하고 근로자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다 응, 공휴일에는 없어 일요일하고 근로자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다 그럼, 우리 공장은 일요일하고 근로수당을 받는다고요? 그럼, 우리 공장은 일요일하고 근로자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요? 그럼, 우리 공장은 일요일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요? 그럼, 우리 공장은 일요일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요? 우리 공장은 일요일을 받는다고요? 그래도 coffee 공장은 일요일이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는 지구에서 두 번에 남는 질문을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정말요 사실, 고 따라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군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공장은 휴일 근로수당이 없어요? 응. 공휴일에는 없어. 일요일하고 근로자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다. 그럼 우리 공장은 일요일하고 근로자에 남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요? 그래. 큰 회사와 달리 우리처럼 작은 공장들은 다 그래. 그래서 나도 휴일 근로수당을 못 받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는 없을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남은 휴일에 남은 휴일에 남은 휴일에 남은 휴일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휴일에 남은 휴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